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앞에서 남인의 부터야? 가니브 야 앞에 가니냐 하하하 하루대가한테 안 들어가네 아니 상당히 일살대 잘생긴다 어허 진짜 치고 있는데 남인생이 잘 안 나온다고 잘생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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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대 사이에서 하루대 사이에서 지금 갑자기 그만 말아야겠다 진짜 끝난 것 같아 아이씨 송가인 송가인 이쪽 이쪽 송가인 송가인 안되네요 안녕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송가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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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가인